안녕하세요. 달그락TV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 짓지 마시고 배당금 받으세요. 아주 똘똘한 효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농반만 맡겨도 연 수천만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농사를 짓을 계획이 있으시거나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인 자녀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농지 배당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 영세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 최근에 농자재 가격까지 널뛰면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은데 농사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전국에서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경북 농촌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작년에 공동영농에 투자한 70대 농민의 1년이 소개되었는데요. 70, 80대 농민들 소유의 땅을 모아서 대규모 경작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공동영농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 임대와는 다르고 전문 농업 경영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을 땅 주인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의 은퇴자들이 집을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빌려 쓰는 영모기지론과 비슷하지만 투자하는 개념이어서 도시의 집처럼 땅을 잃지는 않는다고 소개되었습니다. 70대 농민의 1년을 잠시 살펴보면 작년 6월 늘봄영농조합법인에 5,800평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벼농사를 했던 땅 5,800평에 콩을 심었고 콩을 수확한 뒤 기본 배당금 1,740만 원을 받았고 그 땅에 양파와 감자 농사를 지어서 올해 7월에는 이익 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모작에서 2모작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인 것인데 총 80농가가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농지 주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고 실제 농사는 젊은 기농기촌인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하게 되고요. 땅을 투자한 주주라도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일당을 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른 일군들이 받는 11만 원보다 적은 9만 원을 일당으로 주고 만약에 본인의 농기계를 가져와서 일을 하면 하루 30만 원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일은 안 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거나 근로감독을 도와도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경북의 공동영농은 경북도지사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는데 갈수록 고령화돼서 농촌이 곧 사라지게 생겼는데 이걸 멍하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냐면서 평생 농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나게는 하지 말자는 각오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돈 버는 농촌이 되면 청년들도 농사지으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현재 20대 청년 2명이 참여 중인데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2021년 문경으로 내려왔다는 청년농은 초기에는 농지은행에서 땅 3,000평을 빌려서 연 1,0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작년에 문경 사업에 참여해서 배당금과 일당을 합쳐서 이미 2,000만 원을 넘게 벌었다고 합니다. 도시와 비교하면 적은 연봉이지만 출퇴근이 자유롭고 농범기를 피해서 2, 3주씩 여유도 생겨서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영농을 통한 농지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행했던 문경에서도 이 공동영농을 처음부터 반긴 건 아니었지만 노령화된 농촌에서 나 홀로 짓는 농사로는 더 이상 낮은 수익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공동영농에 대한 참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많은 농지를 주는데 수익이 적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쌀농사 일무적을 짓던 고령농이 해마다 쌀값은 불안하고 근력도 부족해서 막막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들력을 이어받고 이무적을 하게 되면서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니 고맙다라는 소감을 전한 문경의 사례처럼 농업농촌의 판을 바꿔서 농업 대전환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농촌 활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시면 농촌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